최수정 시원 차임표의 뒤를 잇는다 진태현 박시현 찐사랑 자신의 성까지 양보했다 박시현 임신 9월 출산 결혼이란 제임스 돕슨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 박시현 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운명은 박은영이고 1980년 1월 6일생으로 42세입니다 진태현 님도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운명은 김태현이며 1981년 2월 15일생으로 41세입니다 박시현과 진태현의 만남과 결혼 배우 박시현과는 호박꽃 순정에서 같이 출연한 인연으로 실제 연인이 되었고 내 손을 잡아야 해서는 악연관계로 출연했었죠 두 사람은 2015년 7월 31일 결혼을 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호박꽃 순정에서는 진태현과 이청화가 연인이었고 박시현은 진태현을 짝사랑하는 역할이었죠 진태현은 아내 박시현과 공개 연애 중에 한 인터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안에서 술자리도 거의 없고 쉬는 날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에 가거나 아내와 함께 두산베어스 열성팬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팬웨이 스포츠그룹팀의 보스턴 레드삭스와 리워풀FC의 팬이기도 하죠 K리그에서는 강원FC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태현은 쉬는 날이면 박시현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시현 진태현 2015년 결혼 2019년 대학생 딸 박다비다 입양 박시현 임신 오는 9월에는 둘째 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서 두 번의 유산 끝에 다시 임신에 성공했음을 밝혔습니다 박시현 진태현 태은아 안녕 성별은 공주님입니다 둘째 태은이는 누구성을 진태현 엄마성을 주면 엄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다 박시현 책임감이 엄청 생겨요 박시현 나 정말 진태현과 결혼 잘했구나 진태현 더 나은 나를 만들어준 아내 나를 완성해준 아내에게 고마워요 지금부터 사랑꾼 진태현과 박시현을 소개합니다 동상 이몽2 진태현 둘째는 딸 아내 박시현 성 붙여줄 것 SBS 동상 이몽2 너는 내 운명을 통해 뱃속 둘째 성별을 최초로 공개한 진태현 박시현이 둘째에게도 엄마 성을 주기로 한 이유를 밝혔죠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방송된 SBS 너는 내 운명에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5.5% 화제성과 경쟁력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은 1.7%로 이날도 어김없이 동시간대 1위와 월요 예능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49 시청률 만으로는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7.2%까지 올랐죠 지난주 방송에는 너는 내 운명 5주년을 맞아 진태현 박시현 부부가 1년 4개월 만에 컴백 둘째 임신 후의 일상을 공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25일 방송에서는 태아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두 사람의 모습이 공개됐죠 지난 검사에서는 태아가 여가상태로 확인돼 자연 분만을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상황 그럼에도 박시현은 할 수 있다면 자연 분만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었는데 이날 검사에서는 다행히 태아가 정상 위치로 돌아왔다고 해 진태현 박시현 부부를 웃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들은 진태현은 박시현의 두 손을 꼭 잡는가 하면 연신 됐어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날 두 사람은 첫째 다비다에 이어 둘째 태은이 역시 엄마의 성을 붙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태현은 언니가 엄마 성인데 동생도 엄마 성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죠 이어 박시현은 첫째 다비다에게 자신의 성을 준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책임감이 엄청 생기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진태현은 다비다에게 아내의 성을 준 이유에 대해 다비다에게 엄마 성을 주면 엄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며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박시현은 요즘 들어 문득 이 사람과 결혼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늘 저와 가족을 먼저 생각해줘서 난 진짜 결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눈씨를 불켰죠 이를 듣던 진태현은 나를 좋은 괜찮은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아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줘서 감사할 뿐이다 가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말해 감동을 안겼습니다 명품 브랜드 아기옷 언박싱 박시현 임신의 전세계에서 아기옷 선물 줄줄이 배우 박시현이 지은 선물을 자랑했습니다 박시현은 28일 자신의 SNS에 태연이라며 하트 이모티콘을 게재했죠 이어 박시현은 태명은 태어나고 나서 이름이 정해지면 거의 불릴 일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태명을 새겨서 선물을 해준 정성의 감동 태은이가 평생 간직할 수 있게 잘 챙겨뒀다 줄게요 고마워요 언니 라고 했습니다 박시현은 이외에도 선물을 보내주신 지인분들 팬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워했죠 박시현은 지인이로부터 직접 받은 선물 상자를 풀어봤고 그 안에는 태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아기옷이 담겼습니다 박시현은 자신의 임신 소식에 태명인 태은을 자수로 새긴 특별한 선물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어렵게 임신한 만큼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많은 선물과 축하를 받고 있는 박시현은 이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태현 박시현 이방딸 첫 해외여행 과분한 삶 살아 배우 진태현이 딸과 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27일 진태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우리 딸 첫 해외여행 다녀옴 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과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죠 이어 진태현은 엄마 아빠 태교여행 더 가려고 했는데 올해 열심히 해서 총리상 받은 우리 딸 첫 해외여행 보내줌 굉장히 뿌듯함 많은 것을 느낀 여행이길 아님 말고 라고 덧붙여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진태현이 공개한 메신저에서 딸 다비다는 엄마 아빠 딸내미 비행기 탔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이주였어요 직항 비행기의 편안한 공간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첫 여행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 감사해요 라며 제가 무슨 복인지 엄마 아빠 잘 만나 과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한국 가서 더 넓은 시각 편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일 마음껏 감사해 할게요 우리 곧 만나요 라고 해외여행을 보내준 아빠 진태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다비다 입양 2015년 8월에 신혼여행으로 찾아간 제주도 천사의 집 보육원에서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나 2019년 10월까지 삼촌으로 지내오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역할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9일 방송된 동상이모 너는 내 운명에서 딸에게 박다비다라는 새 이름을 선물했음을 밝혔죠 엄마 성씨를 따른 이유는 박시현을 닮으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신학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성으로 베드로의 조력자이기도 하며 선행과 구제 힘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키포인트 신학 다비다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9장 36절 유빠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암사슴 영양이란 뜻이며 도르가의 아람식 일입니다 구제와 선행으로 유명한 유빠의 여자 송도 그녀가 살았을 때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었다 그녀가 병들어 죽자 그곳 제자들이 룩다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초청했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곳 과부들이 와서 그녀의 지난 날 선행과 사랑을 전했다 그런 후 사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그녀가 다시 살아났다 그녀가 되살아난 사건은 유빠 지역의 보금전파에 큰 힘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크리스천 진태현 박시윤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출산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